하나 먹고. 30분씩. 아, 왜? 먹고 싶어요? 그러는 거 아니야. 자기 남자한테 집중해요. 자기 남자한테 집중해요.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맛있지? 진짜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연인. 왜 여기다, 여기다 왜 깔아? 치킨이요? 저쪽으로 가. 치킨 안 된단 말이야. 유혹하지 마. 치킨이 여기로 온다고 해서. 그러니까 치킨 시켜봤거든요. 여기가 에어링으로 시키는 배달 오면. 냄새 피우지 마. 우리 오늘 다이어트 해야 돼. 왜 그러냐면 내일 우리 송 팀장님 첫 CF야. 국기 빼야 된다고. 저는 되게 쑥스러웠어요. 근데 다니시는 데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도. 정말 가는 것 같아. 우리 둘이 광고 찍는다고. 매니저랑 또 하는 광고는. 선배님도 아마 처음이시니까. 그게 뭐 좋으셨던지. 아니면 좀 의미가 좀 있으셨던지. 저도 의미가 되게 있는 거였기 때문에.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좀 쑥스럽고 좀. 부끄럽죠 뭐. 몸 풀고 한번 해야지. 뭐부터 할까요? 그냥. 그만 먹어야지. 그만 먹어야지. 네. 그거 하나만 딱 드시고. 네. 그거 하나만 딱 드시고. 진짜 맛있지? 네. 네. 어우 시원하죠? 진짜 시원하지? 정말 시원하지? 아... 이게 참 아픈 것 같지만 시원해요. 이게 너무 시원하지. 심자신다. 주문을 또 걸어줘야 돼. 머리가 또 망가지시니까. 아니, 괜찮아.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.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. 여덟. 주문. 붓기 많은 쪽에다가 내놓은 주문. 붓기야 빠져라. 어디? 전체 안 되어 있냐? 안 되어 있냐? 육위만 좀 봐주세요. 그래.